아 우리가 좀 좋아하는 맵 나왔네 뭐죠? 아이헨발데 내가 이 맵에서는 니퍼를 잘했나? 아 또 귀신같이 정크렛했네 토르비용 간다 잠깐만 아씨 어쩔 수가 없나 그냥 골라요 그러면 힐러 할텐데 뭐 라이너를 트? 예 내가 라인 할까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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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나도 라인을 해줘야지 반때 라인 장인이었던 나를 정크렛 있는데 도와줘야지 뭐야 아이 미친 아무도 턴을 안해 메르시 했어 메르시 메르시 했어요? 아 놀래라 순간적으로 나는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크렛 어디가니 어 그치 여기가야지 여기가 꿀이란다 어 이거는 극수비팀이니까 그래도 잘 막아낸거라고 미친 수비야 이거는 미쳤어 지금 수비 어 잠깐만 이거 자리가 느낌이 안좋은데 여기? 어? 이게 잠깐만 여기다 여기다 그치 어 놀랍겠다 파라 놀랍겠어 안되겠다 나 1층에 돼야겠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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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하지말고 여기다 하지말고 여기다 하지말고 차라리 여기다 해 여기다 어 여기야 좋아 여기 그래 차라리 여기다 야 여기다 아니다 잠깐만 여기다 하지말고 어 여기다 아어어어 어 어 나 자리 정하다 개망 어 자리 정하다 개망 미안해 사랑해 아 스피가 이렇게 없었나? 아 미친 아무도 모르겠어 어디다가 설치하셨어요 근데? 아직 위치 옮기고 있잖아 뭐 말해? 나 약간 정신병 걸린거 같아 미안해 이번엔 잘할게 거기다가 거기다가 가신다고요?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다 하고 확인하고 빠질거야 여기서 시간 끌려는거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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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파라 저거 저거 죽어 아 죽었어요 어 좋아 좋아 뭐야 뭐야 나 왜 뒤로 튕겨 뭐지? 그거를 오해 맞았길래 자리 앞에서 아아 아 메뉴시까지 죽었으면 안됐는데 에이씨 안돼 안돼 늦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 나 아주 못버티진 않았어 개 못버티긴 했는데 아 뭐야 아 이 미친 저런 개 잔인한 자식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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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개 잔인한 자식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이래 어 잠만 어 어 그렇지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야 내 새끼 잘한다 어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오로지 오로지 어 잠만 어 어 나이스 어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아 다음 주에 신작 방송 아닙니다 기호 소부 야 안돼 어 뭐야 아 잊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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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파라가 토르빈한테 어그를 끌어주는 게 사실 고마운 거예요 그만큼 딴 짓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귀찮으니까 딱 치니까 오는 거예요 좋아좋아 여기서 아주 잘 막아내고 있어요 여기서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른쪽이 리퍼 오른쪽이 리퍼요 다시 파라 돌아왔다 파라 돌아왔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야 여기라고 했지 여러분들 내가 자리를 내가 그렇게 고민한 이유가 있어 아 잣같은 자리에 어 때 딱 잡으려고 한거야 상대한테 뱅치님 못 돌아와 돌아와 뱅치님 돌아와 오른쪽이 리퍼 귀치게 왔어 어 아 컷 아 컷 음 잠깐만 배 달았어 쉴드 먹어 쉴드 먹어 해지아 쉴드 먹어 쉴드 먹어 어 쉴드 먹어 나도 하나 어 꺼져 새끼야 꺼져 아 아 아 미친 여기서 용광로 하면 안돼 빨리 쥐 빨리 개빨 쥐 개빨 쥐 개빨 쥐 개빨 쥐 개빨 쥐 어 망하 어 망 망 용광로 망 어 용광로 망 아 죽었다 약간 분위기 안좋다 약간 분위기 안좋다 약간 분위기 안좋아 어 라인형 어 아이고 꽤 끌었어 1분만 버티면 돼 1분만 진짜 많이 끌었다 여기 진짜 많이 끌었다니까 쟤네 목적지 어 뭐야 꽤 남았 얼마 안남았네 그래도 또 작같은 지역 하나 있잖아 네 어 또 작같은 지역 하나 있어 작같은 지역에 작같은 위치 하나 또 차지해주지 뭐 어 작같은 지역 아냐 그냥 여기 하자 그냥 여기에 여기 여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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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이제 파라가 맞추긴 어렵다 여기는 애들이 아직 많이 있었네 여기 좋아아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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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 막아 얘들아 화물 막아 화물 막아 화물 막아 어 화물수리 애진다 화물수리 개져 아니 화물이 된다 포탑수리 개져 또 작같은 데 하나 위치 하나 만들었죠 제가 어 좋아 좋아 어 궁리야 이 새끼야 임마 어 죽어 이정도면 할만해 A만 뚫으면 할만해 A만 뚫으면 A만 뚫으면 A만 뚫으면 다 넝컨대 할만해 염대 1 공수 변혁 공수 변혁 공수 변혁 공수 변혁 공수 변혁 공수 변혁 어 블랙님 한조 못하면 빼달라고 해주세요 아 처치 금? 모르겠네 한번 일단 봐야겠는데 스읍 처치는 아니고 데미지 금이지 않을까 어 정의의 어 약간 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나 본데요 메탈이 없네 그만큼 우리팀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어 어디보자 당분간 수비해서 라인하르트 하세요 제가 토르 비운할게 어떻게 보면 좀 집중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조금씩 해줘야지 어 그래야지 더 잘하게 돼있어 너무 풀 집중할 수 있는 캐릭터네 힘들어 눈이 눈이 아파 아 시멘트라이네 근데 시멘트 여기는 안 높아서 아마 뭐야 괜찮아 여기다 설치해주면 우리 고마워 궁 채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자 바스티온 있네요 바스티온 있어 아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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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호흡 맞추는 건 줄 알았어 나 지금 아 그게 아니라 저 라인 방벽도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? 지금 없어 지금 없어 방벽 없어 아 아 미안해요 우리 저기 뭐야 사이좋게 합시다 예 예 아 근데 라인 어디갔지? 왜 바스티온 보호 안해주지? 지금 보호하고 있어 지금 보호하고 있어 지금 보호하고 있어 오케이 저거를 자 메이 땄다 메이 땄어 짜자자 재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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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웠어? 미안해 미안해 아 재운줄 몰랐어 내가 아 왜 이렇게 우리 손발이 안 맞지? 아 왜 이렇게 우리 손발이 안 맞냐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바스티 되게 빨리 일어나 내가 깨웠어요 그니까 내가 손발이 안 맞았다고 아나가 옆에 있는지 모르고 계속 데미지 주려다가 자 이번엔 될까요? 자 이번엔 똑같거든요 아 방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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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바스티온 내가 어택 안하고 있을게 라인 아르트 어떻게 할게 라인 아르트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자 재울게 자 천천히 하시다 천천히 천천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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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아 아 진짜 원인 죽었나요? 자 여기서 아 근데 방벽 자세 방벽 자세 지금 상대 라인 아르트도 왜 잘 관리 안 해줘 지금 빼빼빼 우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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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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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메시아 쓰졌어 아아아아 아 우리 애졌네 아 우리 애졌네 상대 팀이 초코멜론 아까 봤던 아이디 같은데 아 아 백지역이 뭐 오른쪽에 넘어하는 데 없어요? 어 아 여기 칼로 글로가자 글로가 오른쪽에 있나요? 네 오른쪽에? 네네네네 아 여 여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로 어 오케이 자 될 수 있겠다 아아 못되었어 미친 아 아 저기에다가 시메즈라가 자꾸 다 설치해놨네 존나 빡친다 아 지금 근데 한조 궁 좋은데? 한조 궁 위치는 좋은데 한조 궁 위치는 아 메르신만 살아있었으면 진짜 잠깐만 야 큰일 났는데? 어 슬키가 어렵네 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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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중 아아 어려워 어려워 아아 이건 아무래도 이대로 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달려야돼 아 진짜 브랜킹이 자꾸 불쓰는데 앞에 나타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거점 들어왔다 거점 들어왔다 그렇지 자 바스티온 깼어 바스티온 깼어 바스티온 깼어 바스티온 깼어 바스티온 깼어 바스티온 깼어 아 메이 알바퀴 또 하네 오케 리퍼 궁컷 오케 메이 컷 오케 메이 컷 따아아아 야 이거 좋다 그렇지 따 따 그렇지 아이씨 에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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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최소 동점이야 최소 동점 최소 동점 최소 동점이야 지금 자 우선 여기를 잘 뚫읍시다 아아 그니까 우리가 오른쪽을 어그르 끌면서 애들이 약간 왼쪽으로 좀 더 갔어 옳지 하스티온 컷 오 고마워요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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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안에다 궁을 넣어 아이고 괜찮아 화물은 가 화물은 가 화물은 가 나이스 아씨 야 누구냐 매일 결혼해야겠네 이거 어? 더농각이야 이거 이 새끼가 어디서 어디서 잠깐만 바스티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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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울 수 있네요 그렇지 지에 애들이 너무 많아 잠깐만 뒤에 갈게 어 오케이 오케이 앞에 없어요 앞에 없어 자 저기까지만 전진하면 돼 여기 앞에만 밀면 돼 앞에 위엔 파라가 있을텐데 나 아직 파라 없어 파라 없어 자 리퍼 뒤치기 리퍼 뒤치기 노리고 있어 행친이 어디있죠? 우리 리퍼를 따야될거 같은데 우선 앞에 있는거 부터 아 메인대 밀렸네 자 파라있다 파라있다 이거 좀 한 번에 뚫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몰라 몰라 메르시가 어 그렇지 메르시 좋아 어 좋아 야 끝났다 게임 끝났어 그렇지 승리는 우리의 것 손으로 야 accomplished 야 야 가 야 가 App had asec, 나 왼쪽있고 난 왼쪽있고 그렇지 유맛이야 얘들아 세論 어 지지 않아 애들아 지지 않아 아 훌륭했어 아 훌륭했어 살아있는 초사이언들이었어 야 이건 메르시 줘야돼 이거는 거의 머리끄댕이 잡고 자이로드론급으로 끌고갔다 이거 진짜 거의 롯데월드 야 여기서 내 크기한테 국물 넣은게 오히려 어 어? 아 메르시 있네 어 있어 이거 6표 이상 나와야돼 무조건 상대도 찍어야되는 각이야 아휴 인정돼 흠 나 진짜 이번판 끌고갈지 몰랐다 진짜 음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초반에 너무 많이 막 기길래 하 그냥 여기까지인가 됐어 한게임만 한게임만 이기면 2200이야 한게임만 많이 올랐네 어 많이 올랐어 어 많이 올랐어 어 많이 올랐어 하여 아휴 인정돼요 아휴 인정돼요 임만한